스마트폰으로 인한 다양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. 저희 솔루션은 운전 중 지정된 차량 내에서나 보행 중 지정된 구역 내에서 운전자 및 보행자의 휴대폰 사용을 자동 인식하여 제안하는 솔루션인데요. 운전 중이나 보행 중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함으로써 소중한 생명과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리는 스마트 IoT 솔루션입니다. 이들이 개발한 스쿨존 보행안전 IoT 솔루션은 스쿨존 내에서 초등학생들의 보행 중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스마트 솔루션이다. 어린이의 신체는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고 뇌가 다 발달하지 않아 스마트폰에 집중할 경우 다른 외부 자극을 감지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.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동안 주변 자극을 감지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인데요. 그래서 주변의 다른 보행자나 차량을 인지하는 게 어른보다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. 때문에 초등학생들의 등하굽길 스쿨존 통학로 내에서 보행 중 휴대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기술적 솔루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. 이에 저희는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 스마트 솔루션을 선보였습니다. 저희 서비스 앱을 설치하고 스문비 방지 장치가 설치된 특정 구역을 설정하면 그 안에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됩니다. 이 기술을 스쿨존에 적용한 안전 캠페인을 통해 초등학생 스문비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지자체 및 교육청, 기업사회 공헌활동 등과의 연계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굽길 조성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. 지자체 및 교육청, 기업사회 공헌睡게 생ją 매우 기록하러 근처 전학생 스마트폰 사용 제한